눈이 쌓여있으니까 좋네 순간 말은 천천히 일단 너무 예뻤어요 눈이 양옆으로 쌓여있는 곳 그리고 눈바람이 휘날리면서 그 속을 이렇게 자전거를 지성해서 둘이서 타고 갈 때 기분은 네 진짜 좋았어요 정말 좋고 시원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이퍼 화목새 느낌 오는데요? 괜찮지 않니? 왜 이렇게 빨리 달려요? 뭐를 빨리 달려 빨리 오라고 이야 언덕이다 언덕이다 이야 언덕 다 파르네 같이 가요 야 너 현역이야 못 따라하면 어떻게 해 아 이 정도면 빨리 안 와 여기 빨리 가 처음부터 야 가파르다 언덕이 몸도 아프고 야 저기 또 오른방이잖아 저기 또 오른방이잖아 하하하하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야 살 게 높은데? 깨기인데 오른방 하하하하 오른방이잖아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이야 이야 하하 하 하 하 하 이청이 형 너 현역 맞아? 하 하 야 하하하하 빨리 와 하 하 하 하 빨리 오라고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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